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살다 보니까 제 인생이 이렇게 사연 많은 인생이 될 줄 몰랐어요. 이걸 주변에 터놓고 말하자니 제 얼굴에 침베기 같아서 말할 수 없던 그런 사연이라 혼자 마음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채널이라 오늘은 제대로 한번 털어놓으려고 해요. 요즘은 투자 안하고 살면 바보 소리 듣는 시대라고 하죠. 부동산이나 주식에 너도 나도 돈만 있으면 투자하고 보는 시대인 것 같아요. 투자하는 마음이야 대박나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거겠지만 투자가 그렇게 쉬웠으면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이런 인생의 진리도 모르고 투자 우습게 봤다가 온 가족 거리에 나앉게 할 뻔했던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랍니다. 지금이라도 한 방을 꿈꾸고 주식에 섣부른 기대를 하는 분이 있다면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꼭 한번 봐주시기를 바랄게요. 인생 한 방을 꿈꾸던 남편은 원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 슬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던 사람이었죠. 보통 애들 키우다 보면 부부들 가사노동이나 육아 문제로 많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저는 남편과 집안일, 육아로는 싸워본 적이 없답니다. 특히 첫째랑 둘째가 두 살 터울이라서 육아로 정신 없을 때는 남편이 나서서 밥상도 차리곤 했어요. 요리도 남자치고는 잘하던 편이라서 생선을 직접 구워서 한 상을 차려내기도 했죠. 그리고 밥상 다 차려놓고 나면 남편은 저를 부르며 말했답니다. 여보, 내가 애들 보고 있을 테니까 당신부터 저녁 먹어. 내가 애들 보고 있을 테니까 당신이 얼른 먹고 와서 애들 봐. 내가 밥 먹고 마지막 정리할 테니까. 주방일은 남자가 하는 거야. 애들이 엄마랑 잠시도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 봐. 따뜻할 때 얼른 당신 먼저 먹어. 밥 먹고 내가 분리수거까지 다 하고 올게. 애들 키우는 엄마들 보면 국 따로 밥 따로 먹는 거 엄청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가정적인 남편 덕분에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는 늘 잘 챙겨 먹는 편이었죠. 게다가 출근할 때는 음식물 쓰레기도 알아서 척척 들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매번 아침마다 음식물 쓰레기 당번처럼 들고 나가는데 옷에 냄새라도 베일까봐 말렸던 적도 있어요. 여보, 음식물 쓰레기 두고 나가. 출근할 때마다 그런 거 들고 나가면 손도 찝찝하고 혹시라도 버리다가 옷에 뭐라도 묻으면 어떡해. 에이, 괜찮아. 잠깐인데 뭘. 아침에 음식물 쓰레기만 버려줘도 당신 할 일 줄어드는 거잖아. 하루 종일 애들 보느라 힘들 텐데 내가 이거 하나 못 버리겠어? 그래도 누가 보면 저 집 여자는 아침마다 남편 손에 쓰레기 들려서 보낸다고 욕하겠네. 그거 동네 사람들끼리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나 진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남자들이 가장 기피한다는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라던데 남편은 말 안 해도 아침에 버리고 나가야 편하다면서 꼭 그걸 들고 나갔어요. 오죽하면 아침마다 쓰레기 들고 나가는 남편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욕하는 거 아니냐면서 우스갯소리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은 아이들이 한 살씩 커갈수록 그야말로 최고의 아빠였죠. 첫째가 아들이라서 클수록 일이 뛰고 절이 뛰고 에너지가 하루가 다르게 넘쳐났어요. 남편은 늘 남자애는 몸으로 아빠가 같이 뛰어놀아줘야 금방 큰다면서 주말이면 아들을 데리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큰아들은 그때마다 남편 옆에서 방방 뛰면서 신이 잔뜩 난 목소리로 말했죠. 아빠, 우리 오늘은 어디로 가요? 오늘은 아빠랑 지훈이랑 축구교실 갔다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 먹고 오자. 신난다! 아빠 최고! 나랑 같은 유치원 다니는 친구는 아빠가 같이 축구도 안 해준대요. 우리 반에서 아빠랑 축구도 하고 총놀이도 하는 애는 나밖에 없어요. 어이구, 그랬어? 아빠가 더 분발해서 우리 지훈이 재밌는 거 잔뜩 만들어줘야겠네. 큰아들은 유치원만 가면 주말에 아빠랑 뭘 했는지 떠드는 게 자랑의 만큼 아빠 껌딱지였어요. 확실히 남편이 아들과 같이 직접 뛰고 이것저것 많이 해줘서 그런지 큰아들은 남편을 저보다 더 따랐습니다. 이런 남편 덕분에 저는 두 살 터울이었던 둘째 딸까지 키우면서도 이 정도면 애들 키울만하다 싶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상하고 가정적인 남편을 누구보다 좋아했던 건 특히 친정아버지셨죠. 남편이 집안일에 육아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주니까 우리 딸 시집 잘 갔다면서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남편만 보면 당부하듯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서방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살아줘. 돈 많다고 잘 사는 거 아니야. 부부란 자고로 같이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야. 지금 이렇게 가족들 다 건강하고 애들 문제 없이 잘 크는 거 보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나? 난 정말 자네랑 우리 딸 잘 사는 것만 보면 너무 고맙네. 제가 더 잘해야죠. 지금은 아내도 일하면서 애들까지 보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클수록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질 텐데 더 잘해야겠다 싶어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그러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지금 저런만 이렇게 쭉 행복하게 살아. 아버지는 남편과 저를 보면 사는 게 보기 좋다면서 이런 식의 덕담을 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버지가 지금 행복한 게 중요하다고 말하면 나중에 애들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더 잘 벌어야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항상 남편은 아버지의 덕담과 달리 돈 잘 버는 능력 있는 가장이 되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시댁이 형편이 좋지 못해서 남편과 아가씨가 힘들게 컸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늘 남편은 저만 보면 다짐하듯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 자식들 하고 싶다는 것 다 해주면서 살 거야. 당신 지금도 100점짜리 아빠야. 여기서 더 잘하려면 슈퍼맨이 돼야 할 텐데. 이런 거 말고 멋진 차 타고 애들 학교 데리러도 가고 갖고 싶다는 장난감도 턱턱 사주고 가족들이랑 해외여행도 계절마다 가는 그런 아빠 하고 싶다고. 그렇게 사는 집이 세상에 몇이나 있어. 그냥 집 근처 공원이나 다니면서 살아. 당신 두고 봐. 내가 꼭 슈퍼카 뽑아서 진짜 슈퍼맨 아빠 남편 될 테니까. 남편 마음이야 백번 이해하지만 가끔은 꼭 저렇게 해야 될까 싶을 때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뭐 어디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지 계속 자기는 좋은 차, 좋은 집 다 누리고 살 거라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씩 복권 사면서 늘 하던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싶었죠. 평범한 서민이 저렇게 살려면 로또 말고 답이 있을까요? 그래서 남편이 복권 사고서 귀여운 허풍을 떨고 있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이 정말로 외제차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책자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복권 당첨됐어? 갑자기 차는 뭐하러 봐? 아니 그냥 혹시나 하고 보는 거지. 우리가 벼락처럼 돈이 생길 수도 있잖아. 뭐야 정말 나 몰래 복권이라도 됐어? 아니야 그냥 본 거야. 먼 훗날 바꿀지도 모르는 우리 차라고 생각하고 본 거야. 그때 장난처럼 말하는 남편이 좀 의아하긴 했어요. 정말 자동차 매장에라도 다녀온 건지 외제차 책자를 보고 있었죠. 그래도 차가 바뀌거나 하지 않아서 그냥 잠깐 구경 다녀왔구나 하고 넘겼어요. 그러다가 육아로 싸워본 적 없던 저와 남편은 큰 애가 유치원 7살이 되면서 한 번 크게 다툴 뻔했던 적이 있었죠. 요즘 세대 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이들 영어 유치원으로 말들이 참 많기도 해요. 저랑 남편은 아직 유치원생인 아이가 영어 유치원에 간다고 제대로 영어를 잘 배울 수 있을까 싶어서 별로 관심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유치원 잘 다니던 큰 아들이 7살이 되니까 생각이 달라졌는지 저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묻는 거예요. 우리 석현이도 영어 유치원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 아침에 보니까 윗집 사는 부부는 석현이보다 어린애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것 같더라고. 무슨 영어 유치원이야? 석현이 지금 유치원 얼마나 잘 다니고 있는지 몰라? 부모가 애한테 욕심 부리면 애들 망치는 거야. 당신도 한번 잘 생각해봐. 석현이보다 어린애가 영어 배우면서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석현이 혼자 뒤처지면 어떡해? 우리는 애들 조기교육 시키는 것도 없잖아. 우리 애들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어. 근데 무슨 조기교육이야? 그리고 영어 유치원이 얼만 줄이나 알아? 한 달에 백만 원이 넘는다는데 우리 둘 월급으로 그게 가능하기나 해? 뱁새가 황새 쫓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거야. 그냥 애들은 애들답게 크게 두자. 지금도 잘 크고 있잖아. 남편은 제 말에도 한숨을 내쉬더니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자식이 좋은 환경에서 잘 배울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저도 굴뚝 같았죠. 그런데 영어 유치원으로 옮기면 한 달에 큰 아들한테만 백만 원이 넘게 깨질 텐데 그 돈을 감당하기는 무리였어요. 게다가 이제 겨우 일곱 살 되는 아이한테 교육비로 백만 원을 넘게 투자하는 건 섣부르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은 다른 집 애들도 다 가는 영어 유치원에 우리 애들만 돈 때문에 못 간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걸 알았을 때는 이미 손을 쓸 틈도 없었어요.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말이 있죠. 제 남편 투자의 투자도 모르던 문혜안이었어요. 삼시세끼 잘 먹고 회사에서 맡을 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당시 한동안 남편이 안색이 안 좋길래 몸이 아픈가 싶었죠. 남편은 제가 어디 아프냐고 물어도 한동안 야근하느라 힘들어서 그런다면서 말을 돌렸어요. 그러다가 몸이 안 좋다고 조퇴하고 집에 일찍 온 남편이 쉬고 있는데 갑자기 형사들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양쪽으로 서서 남편을 붙들며 말했어요. 김석호 씨 당신을 7억대 공금행령 혐의로 긴급체포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수사할 방침이에요. 저는 형사들이 그때 뭐라고 했는지 제대로 잘 기억도 안 납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남편인데 공금행령이라니 제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그동안 한없이 다정하고 가정적인 남편이자 아빠였는데 공금행령으로 긴급체포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황당해서 형사들을 보면서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뭐 잘못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김석호 맞는데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회사 내부 감사 진행하다가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편분께서 이번 공금행령 사건 주범이라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7억대 공금행령 주범이 남편이라는데 실제로 제가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후로도 형사들이 뭐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남편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따져 묻기만 했죠. 그제야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남편이 울먹이면서 제게 그동안 있던 일을 실토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나 정말 당신이랑 애들이랑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것 뿐이야. 어느 정도 벌면 그만두려고 했었어. 당신 미쳤어? 회사 돈으로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게 지금 잘 살아보자고 한 짓이 겨우 이따위야? 내가 주식에 손만 안 댔어도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미안해. 여보 나 근데 정말 우리 집을 위한 일이었어. 믿어줘. 우리 애들한테만큼은 가난한 아빠 되고 싶지 않았어. 알고 보니까 남편은 그동안 사내에서 직원들 몇 명과 횡령한 돈으로 주식을 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때 오열하면서 말하는 남편의 말이 참담하게 들렸어요. 그때 큰아들이 일곱 살 작은 딸도 겨우 다섯 살 됐을 때 있던 일이었죠. 대낮에 그것도 내 집에서 남편이 긴급 체포가 되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평소에 주식에 대해 입도 뻥끗 안 하던 남편이 뒤로는 공금 횡령까지 하면서 주식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도 들었어요. 결국 집에서 긴급 체포된 남편은 횡령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심지어 횡령한 돈도 주식으로 몽땅 날려서 남은 것도 없던 빈털털이었죠. 그때는 정말 친정이고 시댁 식구들이고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친정 아버지는 자수성가로 건물부터 금, 부동산 등 성실하게 자산을 이루신 분이라 남편의 범법행위를 전혀 이해하질 못했어요. 게다가 이런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남편의 빈자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걱정이었죠. 그리고 가족을 위한 일이었다 해도 범법행위를 저지른 남편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결정도 못했었죠. 그 후 아이들에게는 남편이 해외로 출장을 3년 정도 가게 됐다고 설명했어요. 아직 어린 아이들한테 남편의 범죄 사실을 말하려니 입이 떨어지질 않아서 나중에 더 크면 말해줘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큰아들은 남편이 인사도 없이 출장을 갔다면서 우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떼를 써서 아빠가 나한테 인사도 없이 갔나 봐. 엄마 아빠 안 오는 거 아니지? 아빠랑 같이 야구하러 가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간 거야? 아빠 나빠 아니야 아빠가 약속 때문에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대.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 아빠가 날 버렸어. 나랑 약속했는데 내가 매주 놀자고 해서 아빠가 나 버린 거야. 그렇지 엄마? 엄마도 나 버릴 거야? 아니야 엄마 여기 있잖아. 그런 말 하지 마. 주말이면 늘 큰아들과 자석처럼 붙어다니던 남편이라서 아들이 빈자리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울면서 투정 부리는 아들 안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막막한데 아이들은 어땠을까 싶어요. 특히 남편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셋이 마트라도 가면 아빠와 다정하게 마트에 온 다른 가족들을 보며 한동안 눈을 떼질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다 아팠어요. 둘째 딸도 늘 집에 오면 남편과 같이 보던 동화책만 혼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 옆으로 가서 동화책을 대신 읽어주려고 하면 딸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은 아빠가 잘 읽어줘. 나 잠들기 전에 아빠가 이거 읽어줬었단 말이야. 엄마 아빠한테 전화 좀 걸어줘. 아빠는 우리랑 시간이 달라서 지금 잘 시간이야.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아. 한 번씩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달라고 하는 애들 때문에 둘러대느라 혼을 다 뺐어요. 그러다 안 갈 것 같던 시간도 흘렀고 남편이 석방되던 날 저는 이상가족 상봉이라도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바로 집으로 와서 가장 먼저 아이들부터 만났어요. 아들이 열 살 둘째가 여덟 살이 되던 해 오랜만에 남편을 본 아이들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특히 아들 지훈이는 남편한테 안기면서 통곡을 하며 말했어요. 아빠 그동안 왜 연락도 없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이 아빠가 미안해. 그동안 바빠서 연락할 수가 없었어. 내 새끼들 아주 잘 컸네. 아빠 이젠 어디 가지 말고 우리랑 평생 같이 살아요. 남편이 수감된 3년 동안 저는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고 자연스레 그 기간 동안 아이들도 남편과 일절 연락이 닿을 수가 없었죠. 그때는 친정 식구들도 배신감이 커서 오로지 시댁에서만 남편 면회를 다니곤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몇 번 남편을 보러 갔는데 그때마다 다 식구들을 위한 거였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남편의 변명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정직하게 번 돈도 아니고 공금 행령이 가족을 위한 일이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남편이 석방 되고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도 3년 동안 남편 없이 아이들이랑 세 식구 나름대로 잘 살았으니까 이혼에도 큰 무리가 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 아들은 그동안 남편이 없던 시간을 보상이라도 받듯이 완전히 남편 옆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어요. 잠을 잘 때도 남편 손을 잡아 끌면서 이렇게 말했죠. 아빠 오늘은 나랑 자요. 어젠 동생이랑 잤으니까 오늘은 나랑 자야 되는 날이에요. 엊그제도 아빠 지훈이랑 잤잖아. 오늘은 아빠 할머니네 가서 자고 올게. 아니야 아빠 할머니네도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있어요. 아빠 또 간다고 하고 3년 뒤에 올지도 모르잖아요. 애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아들은 남편이 다시 집에 온 뒤로 저와도 쉽게 떨어지지 않으려 했어요. 나중에 상담을 받아보니까 아들은 친구 같은 아빠와 하루 아침에 헤어져서 분리불안증을 앓고 있던 상태였죠. 그때 남편은 자신 때문에 아들이 심리적 불안을 얻었다며 괴로워 했어요. 결국 저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은 잠시 접어두고 남편과 단도 직입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한 짓 가족 생각 한 짓 이래도 평생 용서 못 받을 짓 야. 앞으로도 당신이 또 주식에 손대거나 위험한 짓 하면 나 그땐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할 거야. 그때는 그때는 지훈이가 아무리 애원하면서 아빠 찾아도 난 절대 용서 안 해. 고마워. 내가 정말 잘할게. 나한테 정말 마지막 기회를 줘. 나 알잖아. 방법은 잘못됐지만 정말 난 우리 가족 뿐이었어. 그래서 결국 저는 남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했던 거죠. 그 후 남편은 번듯한 직장은 없었지만 돈이 될 만한 일에는 몸을 아끼지 않고 무조건 다 했어요. 그렇게 석방 후 1년 정도 투자 까지 하면서 열심히 살던 남편은 배달하다 여러 번 사고까지 나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타이밍이 조금만 안 맞았어도 남편이 크게 다칠 뻔한 사고였죠. 그때도 오토바이 사고로 며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한숨을 쉬며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도 없잖아. 내가 가게 한 번 해보는 건 어떨까? 그래도 가장인데 집에만 있기도 미안하고 나도 이제 슬슬 일다운 일 좀 해보고 싶어. 한동안 크고 작은 사고를 겪으면서 이러다가 사람 작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때 친정아버지도 남편한테 자꾸 사고가 나니까 걱정이 많으셨어요. 친정아버지 그 당시 일용직으로 고생하던 저와 남편을 불러서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자네 일용직 말고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야? 벌써 1년째 이 일 저 일 하면서 몸만 상하고 있잖아. 그게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취업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가게라도 차려보면 어떨까 하는데 이것도 저의 형편상 어렵네요. 그러니까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살라고 했었잖아. 이번에 내가 3층 건물 1층 자리에 공실 생겼는데 그 자리에서 가게 한번 해봐. 내가 자네 예뻐서 해주는 거 아니니까 똑바로 해. 내 손주들 그리고 내 딸 위해서 잘 살아보라고 해주는 거니까 다른 생각 말고 장사 열심히 할 생각만 해. 아버지는 결국 남편한테 치킨 가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때 남편은 아버지 손을 잡으면서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했죠. 저도 그제야 매일 생사를 오고 가는 남편 걱정을 덜 수 있었어요. 그렇게 치킨 가게를 차린 남편은 한동안 가게에만 붙어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끔씩 친정 아버지를 불러 치킨에 맥주도 한잔 하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늘 남편 잘하나 감시하러 간다면서도 둘이 밤새도록 떠들기도 했죠. 이제는 우리 가족도 점차 평범한 생활을 되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괜찮아졌다 싶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평소 건강도 잘 챙기셨고 누구보다 건강했던 아버지라서 치료만 받으면 괜찮아지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결국 치료 도중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항상 든든하게 가족을 지켜오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온 가족이 다 슬퍼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마지막까지도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던 남편은 친정 아버지 빈수 앞에서 오열을 하며 말했어요. 장인어른 저 성공하는 거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꼭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아직 은혜도 다 갚지 못했는데 이렇게 가시면 죄송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요. 제대로 취업도 못하고 사회에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일용직을 전전하던 남편에게 유일한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그때 치킨을 핑계로 남편을 찾아가서 지난 날은 털어내고 앞으로 성실하게 살자면서 위안을 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정말 사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버지 영정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쉽지 않습니까?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장난같은 운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 장례가 끝난 후 남편은 일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일에만 빠져 살았어요. 아무래도 자기를 끝까지 믿어준 아버지가 갑자기 떠나니까 충격이 큰 것 같았죠. 그렇게 일만 하게 뒀는데 한 번은 집에 올 생각도 안 하고 가게에만 있는 거예요. 애들 재워놓고 혼자 가게로 갔는데 저는 그때 가게에 있는 남편 모습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가게 영업 끝내놓고 혼자 가게에서 주식 방송을 보고 있는 거 있죠? 너무 놀라서 남편한테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뭘 보는 거야? 설마 또 주식 이야? 여보 당신 이 시간에 여길 어떻게 온 거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당신 이야말로 여기 이러고 있어? 그게 있잖아 오늘 처음 본 거야 그 말 진짜야? 나 지금 CCTV 돌려서 확인해 볼 거야? 저는 처음 이라면서 횡설수설 하면서 말하는 남편이 몸이 더웠어요. 그래서 남편을 밀치고 카운터로 가서 컴퓨터로 CCTV를 돌려봤죠. 그랬더니 그동안 일은 아르바이트생이 다하고 남편은 카운터에서 핸드폰만 붙들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게다가 카운터에 찍힌 CCTV를 보니까 남편은 가게에 있는 컴퓨터로도 주식 차트만 보고 있었어요. 도박이나 투자는 지나가는 개가 똥을 끊는 것만큼 어렵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남편이 주식 차트 보는 모습을 보는데 차라리 똥개가 똥을 끊는 게 빠르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남편한테 소리치며 말했어요. 주식 주식 하다가 인생 나락으로 떨어져 봤으면 됐지. 아직도 주식을 해? 내가 당신 주식 또 하면 이혼이라고 했지? 한 번만 봐줘. 정말 안 그럴게. 이렇게 장사해서 언제 돈 벌어? 나도 장인어른처럼 살고 싶어서 그랬다고. 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옛날에는 나랑 애들 때문에 주식 했었다며? 이제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서 그랬다고? 어쩌면 그렇게 뚫린 입으로 변명만 나와? 사실 가족들은 다 핑계잖아. 그냥 돈 많이 벌고 싶던 거잖아. 자꾸 가족들을 방패로 변명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화를 냈더니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더 화를 내며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나도 돈 좀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었어. 이렇게 듣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 당신은 돈 많은 부모님 밑에서 컸으니까 모르겠지. 돈은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된다고. 이혼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돈 마음껏 벌고 살아. 나는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이랑 한시도 못 사니까. 제가 남편한테 이혼하겠다고 말하자 남편은 달려 나와서 저한테 애걸 복걸하며 이혼은 절대 못한다고 매달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또다시 주식에 손을 댄 남편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가족이 우선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저는 남편 짐을 다 싸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게 전화에서 울면서 애원했어요. 우리 애들 아직 초등학생이야. 아빠 없는 충격을 두 번 겪게 할 수 없잖아. 또 애들 핑계대고 있는 것 좀 봐. 애들한테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 이혼 안 해줘. 끝까지 이혼 못한다면서 버티는 남편 때문에 저는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애들을 어쩌나 걱정했는데 남편이 이혼 못해준다고 집에서 난동을 부리는 걸 보고 애들이 잔뜩 겁먹어서 친정에 가있기도 했죠. 오죽하면 아들이 아빠 무섭다면서 친정엄마한테 집에 가기 싫다고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호통을 치며 말했습니다. 김서방 능력이 없으면 성실하게 돈 벌 생각을 해야지 주식에 또 손을 대? 내가 주식 하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장사가 하루 이틀에서 대박이 날 것 같으면 다 장사하지 누가 회사를 가? 나는 자네처럼 유행을 바라는 사위 필요 없으니까 하루 빨리 갈라서게 어머니는 저희가 어릴 적에 시장에서 오랜 기간 장사를 해본 적이 있던 분이라 남편을 더 타박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남편은 억울하다면서 끝까지 이혼 못한다고 버텼습니다. 제가 일하던 보건소 앞에까지 찾아와서 남편은 제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울면서 말했죠. 남편은 남편은 보건소 앞에서 정말 오열을 하며 울었어요. 너무 창피해서 저는 남편을 그 자리에 두고 얼른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전화 문자 다 피하니까 남편은 목표를 바꾸기 시작했죠. 바로 저희 친정엄마를 찾아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엄마를 찾아갔던 날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친정에 홈 CCTV가 없었다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지도 몰라요. 그때 한창 저한테 이혼 못한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저랑은 대화가 안 된다 생각했는지 친정으로 갔던 겁니다. 거기다 이혼하는 마당에 장모님 댁 간다고 홍상까지 사서 간 모양 이었죠. 그날 점심쯤 엄마는 남편이 집에 다녀갔다면서 저한테 당시 상황을 전화로 설명해줬습니다. 처음에는 문도 안 열어주려 했는데 집앞에서 너무 애원을 하며 말하길래 문을 열어주셨대요. 그리고 거실에 앉은 남편은 엄마에게 홍삼을 건네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장모님 이거 좀 드세요. 통화하는데 기운 없어 보이시길래 사왔어요. 일단 이거 한포 드시고 저랑 천천히 대화 좀 해주세요. 제가 다 설명해드릴게요. 내가 자네랑 이런 거 마시고 얘기하게 생겼나? 장모님 저 정말 마지막으로 기회 좀 달라고 빌러왔어요. 저 그동안 이혼 소송하는 아내 보면서 느낀 게 많아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모습 보여서 죄송해요. 정말 면목 없습니다. 이거라도 한포 드세요. 남편은 괜찮다고 거절하는 엄마의 말에도 귀엽고 홍삼을 한포 까서 엄마한테 하나 내밀었다고 했죠. 결국 이미 깐 걸 손에 쥐고 있으니까 엄마도 홍삼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홍삼 마신 걸 본 남편은 엄마 앞에 대뜻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장모님 저 정말로 가정 지키고 싶습니다. 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 옷만은 막아주세요. 어떻게든 제가 되돌려 놓겠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무리야. 이미 신뢰가 깨졌는데 부부가 어떻게 더 살아. 그리고 그 주식 그거 자네 장인어른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귀엽고 이 사단을 만드네. 어휴 나는 내 딸 설득 못해. 자네 탓을 해야지 누구 탓을 하겠나. 안 그래? 저 정말로 믿어주세요. 진짜 해요. 장모님이 아내만 설득해 주시면 제가 다시는 실망시키는 일 얻게 할게요.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장모님께 저 정말 잘했잖아요. 그동안 전구도 갈러오고 무거운 거 들어도 줄어오고 저 정말 듬직한 사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저 좀 믿어주세요. 그동안 사이로서 자기는 참 잘했다면서 엄마를 설득하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딸 고생하는 거 옆에서 다 봐온 엄마가 호락호락 했겠습니까? 결국 한참을 남편과 얘기를 하다 겨우 남편을 집에서 내보낼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철거머리가 따로 없다는 생각에 하루빨리 남편과 정리해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챙기고 있는데 엄마한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숙아 네 남편 조심해 뭔가 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지금 응급실 가고 있어 아이고 나 죽겠다 나 죽어 저는 갑자기 응급실로 가고 있다는 엄마의 전화에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아이들만 집에 두고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갔죠. 허겁지겁 엄마를 보러 갔다가 의사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의사가 저를 보면서 걱정스러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위세척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날 뻔 하셨어요. 홍삼을 잘못 드신 것 같은데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저는 홍삼이라는 말에 응급실 한켠에 누워있는 엄마한테 가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더니 내가 그놈 자식 경찰에 신고했다. 너도 이거 좀 봐. 그게 무슨 말이야? 너무 놀라서 저는 엄마한테 물었는데 울먹이면서 엄마가 보여준 영상에는 보고도 어이없는 영상이 찍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남편놈이 엄마가 병원에 실려가는 걸 보고 집안에 침입하는 모습이 찍혀있던 거였죠. 그제야 이 모든 게 계획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남편은 오전에 홍삼을 들고 엄마를 찾아갈 때 이미 싸구려 가짜 홍삼을 들고 찾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먹겠다는 엄마한테 한 포를 까주는 척 먹는 모습까지 전부 확인을 하고 갔던 거죠. 그렇게 엄마한테 싸구려 가짜 홍삼 먹여드리고 이혼 못한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빌다가 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는 가짜 홍삼을 먹고 엄마가 복통을 호소하길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 모습이 영상에 찍혀 있었는데 얼마나 역겨웠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구급차에 실려서 나가자마자 남편놈은 친정집 비밀번호를 익숙하게 누르고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이 한동안 혼자 계시는 엄마를 나서서 챙겼던 게 화근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국 친정부모님들 머리 검은 짐승인 줄도 모르고 사위 도왔다가 된통 당했던 거예요. 엄마가 홈 CCTV까지 보면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건 남편놈이 집에 간 이후로 계속 엄마한테 전화해서 어떠냐고 이렇게 물었다고 했어요. 장모님 몸은 괜찮으세요? 방금 보고 나갔는데 내가 금방 쓰러지기라도 할까 봐? 아니요 홍삼 드셨는데 갑자기 힘이라도 손나 해서요. 계속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전화해서 힘이 좀 나냐고 물었던 거예요. 홍삼 하나 먹고 그날 바로 힘이 솟는 사람도 있답니까? 엄마도 그때부터 사위가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느낌이 왔던 겁니다. 분명 홍삼에 뭐가 있으니까 묻겠지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응급실에 왔던 거죠. 그때 녹화된 영상을 보니까 남편은 익숙한 듯 들어와서 거실부터 안방을 뒤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엄마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쥐새끼처럼 집구석 들어오더니 결국 네 아빠 금덩이 훔쳐가려던 거였어. 내가 금고 사다 두자고 하길 잘했지. 안 그랬으면 눈뜨고 코벨 뻔했네. 안방에 그런 게 있었어? 네 아버지가 금으로 재테크 한다고 하나씩 사모았는데 그 소릴 또 어떻게 듣고 이 망할 놈이 집을 털어먹으려고 했네. 그제야 남편은 애초에 저희 엄마한테 용서를 빌러 갔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애초에 아버지가 생전에 금을 장롱에 모았다는 걸 알고 그걸 훔치러 갔던 겁니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편은 또 경찰서에 체포된 거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친오빠를 불러서 엄마를 부탁하고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갔더니 이미 모든 홈 CCTV에 영상이 찍힌 걸 알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편 뒤통수가 보였어요. 저는 가자마자 뒤통수를 치며 말했어요. 야 우리 엄마를 정말 정말 진심으로 뉘우처나 할 정도였다고 했죠. 하지만 결국 모든 건 자신이 원하는 걸 손에 넣기 위한 연기였던 겁니다. 결국 전 남편은 제가 건 이혼소송과 주거친입 등 여러 죄목으로 또 한 번 재판을 받게 됐어요. 정말 이 사건으로 엄마한테 너무 죄송스러웠죠. 그래서 병원을 나오는 엄마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저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마 우리 딸이 다친 게 아니라 다행이야 엄마는 네가 아니라 내가 당한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 난 그래도 내가 한 번 대화를 해보면 너희가 잘 풀고 살까 싶기도 했어. 내심 그런 마음이 한켠에 있었나봐 그런데 이렇게 당해보니까 정말 몹쓸 놈이야 아빠 자격도 없는 놈이야 엄마 걱정마 내가 다 정리해서 엄마 이렇게 만든 죄값도 꼭 받게 할 거야 결국 남편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 또 한 번 교도소에 수감됐어요 그리고 저와의 이혼도 긴 소송 끝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고요 정말 긴 싸움이었지만 오로지 오로지 엄마와 아이들을 보며 버텼습니다 정말 가정적이었던 남편과 이렇게 소송으로 더럽게 끝을 볼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잘못을 했으니까 벌은 달게 받아야겠죠 잘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던 남편의 외침은 교도소에서 사는 인생이었나 싶을 만큼 허무하네요 따지고 보면 그동안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 했다는 일에 정말 가족을 생각했던 순간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이들과 저를 생각했다면 공금 횡령까지도 안 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이야 쉬쉬하면서 넘어가도 남편이 두 번째로 또 수감되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 수근거림에 도망치듯 아이들과 이사간 것도 이유 중 하나랍니다 그날 이후 저는 친정 엄마를 모시고 아이들과 같이 살고 있어요 이 사건 이후 혹시라도 또 찾아와서 해코질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집도 아예 옮겼답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싶은 심정이었죠 다행스럽게도 아이들은 새학교에 적응도 잘하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주식과 도박은 정말 한 끗 차이라고 할 만큼 무서운 것 같습니다 가족 중에 도박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집안이 3대가 망한다고 하잖아요 제 경우만 봐도 온 가족이 정말로 다 골로 갈 뻔 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남편 실체를 알았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막연하게 아빠를 찾고 매달리니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아빠가 부모라고 할 수 없죠 이제는 아이들에게도 천천히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언제라도 알게 될 일이라면 제가 하나씩 알려주려고 노력 중이죠 정말 더 나중에 알았다면 어땠을지 끔찍합니다 이제는 엄마와 아이들 그리고 저까지 내 식구 과거는 잊고 잘 살아보려 해요 그리고 이사한 집에도 홈 CCTV를 또 설치했는데 아이들만 두고 외출했을 때 종종 무슨 일 없나 보고는 합니다 우리집 억울한 일을 막아준 효자 가전제품인데 빼놓을 수 없지 않겠어요 이제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유행을 바라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환 Because 요 elles